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이번 공연으로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들 바빠서 지금 현재 인터뷰할 때 다 못 왔지만 너무 다 기대 많이 하고 있고 또 충칭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 처음 계리도 한 번 왔었고 처음인 멤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들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뭘 준비 개인적으로 하셨죠?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못보세요? 같이 연습했잖아요 중국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많이 연습했죠 충칭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건 아니지만 기대하겠습니다 아 미식 저기 충칭이 샤부샤부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허거가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어저께 와서 사실 다 일정이 있고 급하게 오는 바람에 좀 쉰다고 못 먹었어요 근데 너무 다 아쉽기는 하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혹은 오늘 기회가 된다면은 맛있는 음식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허거 굉장히 먹고 싶고요 오늘 끝나는 시간 봐서 한 번 가능하면 허거는 허거 안 먹잖아요 네? 저 허거 먹어요 뭐고요? 아니 저도 허거는 먹습니다 왜냐면 허거는 허거는 양념이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그냥 네 그 빨간 거 이렇게 허거가 이렇게 가운데 내서 맑은 육수 빨간 육수 그렇죠 그렇죠 저는 빨간 거에 소 그 등줄기인가? 뭐죠? 그거? 척추 그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네 그거 있잖아요 등골! 등골! 등골 맞죠? 그거 등골 맞죠? 등골! 하얀 거 치즈 같은 거 그래요 예 등골 속 부드러운 거 소 등골 척추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딱 담궈 먹으면 처음 먹어 봤거든요 허거 최고죠 야 제가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진짜 올 때마다 한 음식만 먹어도 진짜 중국의 음식에 다 못 먹을 거 같아요 너무 맛있을 거 같아요 생각보다 맛있는 게 많다는 건? 생각은 별로 맛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언제 오셨는데? 생각만큼 맛있는 게 많으셨어요 네 일단 20일 날 나오고요 20일 날 자정에 공개되고 뭐 전 앨범들이랑 크게 다른 건 없을 거 같아요 솔직하게 재밌게 작업했습니다 네 항상 저는 제 애기를 쓰기 때문에 거의 전 곡이 제 애기고요 네 거의 다 제 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이스 스타트! 안녕하세요!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왔습니다 네! 자 2015 레이스 스타트 시즌 3 6호 투도우랑 함께 뛰어봅시다 준비되셨나요? 레이스 스타트!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말로 많이 남았어